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나온 실적으로 시간 외에서 분위기가 다소 식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네요.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간밤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간밤 미증시 나스닥의 3.25% 급등 굉장히 또 오랜만이고 반가운 상승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미증시 마감 시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메타가 23%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쪽 보시면 애플이 3.71%, 구글이 7.27%, 메타 지금 단연 돋보입니다. 23.28%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 다만 지금 에너지 관련 주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간밤 미증시 상황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보시다시피 기술주가 상당 부분 강한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일 실적에서 발표된 메타 같은 경우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메타가 전일 23.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전일날 발생했던 2월 FOMC 회의 결과 통화 긴축이 향후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주를 대표하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 3.25% 올랐고요. S&P500 같은 경우도 1.47%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3.84%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S&P500 같은 경우도 1.85%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막판에 차익 매물로 조금 하락을 했고 진짜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 다시 상승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높은 상황에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우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0.11% 하락을 했었는데요. 제약 관련 회사들이 4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는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화이자를 비롯한 여러 제약 관련된 회사들 특히 코로나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이 올해는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우여가 시장에서 제약주를 끌어내렸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머크앤컴퍼니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메타가 소속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6.74% 상승을 했고요. 이미 소비자가 어저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서 3.08% 그 다음에 기술주가 2.78%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조금 전에 봤었던 에너지 관련주들이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2.2% 하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자가 0.8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 전일 종료 후에 실적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 315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321억 달러 그 다음에 순익 같은 경우도 46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긴 했었지만 시장 예상치가 원치 낮아졌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고요. 특히 1분기 가이던스가 상당 부분 좋게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는 28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271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1만 1천 명 정도의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이 1만 1천 명 정도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올 한 해 비용이 한 50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순이익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메타에 힘입어서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강한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애플, 알파벳, 아마존 같은 경우도 3.7% 그 다음에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7% 넘는 그렇게 큰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2016년 3분기 이후에 최대, 최다 분기 매출 감소가 있었습니다. 한 5% 정도 매출이 감소를 하면서 매출이 1,171억 달러, 그 다음에 주당 EPS는 1.88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한 직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그래도 중국의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낙폭을 조금 만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분기 가이던스 하향으로 인해서 시간 외에 큰 폭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매출이 1,492억 달러, 그리고 주당 EPS가 3센트로 해서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 기대치의 최하단을 기록할 만큼 좀 상당히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면서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장 내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비교적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7%, 그 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한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루시드드 1.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언스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4.4%, 그 다음에 ASML 같은 경우도 2.6%, 램 리서치도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국내에서 관심이 많은 마이크로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0.9%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친메이커인 인텔 같은 경우는 3.8%,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도 3에서 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먹는 치료제로 많이 알고 있는 머크사의 하락이 나오면서 제약주도 좀 약한 모습 보였고, 에너지 관련주도 약한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희 메타 실적 한 번 더 짚고 가본다고 한다면요. 일단 시장 예상은 315억 달러가량이었는데, 물론 매출은 2021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 시장 23%라는 급등세로 나스닥 지수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FMC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뒤쪽 화면 보시면 정책 성명서에 이번에 3대 특징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적절 유지, 이렇게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 강력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다소 완화,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파월 1장의 발언이 이제는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매둘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FMC 결과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지금 문구를 본다고 하게 되면 기존 문구랑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조금 완화적인 그런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어저께 오늘 계속 시장이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파월 의사록 자체, 발표된 성명 자체는 상당 부분은 좀 매파적인 성격을 유지를 했지만, 일단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내용이 비둘기파적이다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어저께 양일 연속 지금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좀 전에 봤었던 성명 문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의 면역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긴장을 했었던 것은 파월 의장이 그런 성명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려감이 컸었고요. 그래서 성명서 발표 직후에는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발언을 할 때를 보니까 시장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연속으로 이어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하향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성명서에는 나와 있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 관련된 부분의 인플레이션 하향 추세는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진다. 다만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품 분야는 디스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구두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 인진 인플레이션이 더 잡혀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명서에서 나와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게 반응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거고요.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기준금리 인하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렇지만 각종 경제 데이터를 보고 검토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각종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를 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로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혈정 통화 정책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도 멈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연준에 대한 그런 이제 스탠스보다는 기업 실적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연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고 지금은 실적에 더욱더 집중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임. 김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오늘은 또 유럽의 금리 인상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BOE 그리고 ECB의 금리 인상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일어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자가 전부 통화 긴축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6.5%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영국도 지난 12월 달에 10.7%, 유럽도 8.5%를 기록할 만큼 전체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는데 과연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이냐라는 게 시장의 관심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가 상당 부분 좀 강하고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올 만큼 상당히 경제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를 훼손해가면서 과연 기준금리를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올릴 것이냐가 시장의 관심사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대부분 중앙은행 발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둔화보다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까지는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런 EBO나 아니면 ECB 같은 경우에 금리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 것인가가 시장의 상당한 부분 관심사항으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FOMC 결과가 일단은 나왔고요. 0.25% 베이비스텝을 단행한 상황이고 이제 BOE와 ECB가 어떤 결정들을 내렸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BOE ECB의 금리 인상 방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뒤쪽에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중앙은행 ECB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면요. 지금 2016년만 해도 이렇게 낮은 수준 0%의 금리에 머무르다가 정말 2022년 중반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월 2일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0.5%포인트라고도 함께 적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ECB의 기준금리 추이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0%가 된 건 과거에 유럽 금융위기 때문에 0%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6년 가까이 계속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작년 7월부터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ECB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저께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최초에 올린 때 보시면 7월달, 9월달은 75BP씩 두 번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두 번, 그러니까 10월, 12월, 2월까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처음에는 50BP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9월, 10월에는 75BP씩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2월에 다시 50BP씩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ECB가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다음번에도 50BP, 그러니까 3월달에 있을 예정인데요. 50BP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같이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아마 50BP가 올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달에 얘기를 한 거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양적 축소, QT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150억 유로를 감출할 것이다, 회수를 할 것이다 라는 발표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달 950억 달러를 QT로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ECB는 유럽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좀 적은 그런 속도를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내에서도 지금 국가별로 좀 다른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남부 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좀 어려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요. 그나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서 상당 부분 모든 유럽이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남부 유럽을 위해서 남부 유럽에서 발행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ECB가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B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계속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게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 기존 금리 올리는 폭도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저께 이제 EOE, 영란은행이죠. 영국 중앙은행도 기존 금리를 50BP 인상을 해서 4%로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지금 두 달 연속 50BP가 인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12월 이후에 지금 10번 연속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영국 입장에서도 보면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영국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저께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영란은행의 위원들 간에 투표를 했을 때 7대2로 인상을 하자. 그러니까 두 명이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다 찬성을 했었는데 새롭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다라는 걸로 봐서는 향후에 기준 금리 올리는 속도가 상당 부분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영국 같은 경우도 올 연말 정도가 되면 10%대의 CPI가 4%대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기준 금리 올리는 속도도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BOE 영란은행과 또 ECB의 기준 금리 추위와 함께 임순재 대표님께서 앞으로의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떤 스탠스를 잡고 또 어떤 스텝을 밟아 나갈지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도 좀 궁금한데요. 이렇게 금리 결정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자꾸만 늘려가고 있다.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한 포인트잖아요. 우리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기준 금리 인상이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부분 다 아실 거고요. 특히 이렇게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그런 측면이 돼서 경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외 중앙은행들이 기준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어저께 FOMC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저격차가 다시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1.0%포인트에서 지금 10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특히 이제 3월 달에도 이제 FOMC 회의가 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한 25BP 정도 더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기준 금리가 만약 우리나라는 기준 금리 그냥 멈춰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FOMC가 기준 금리를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1월 13일에 3.5%로 지금 국내는 올라와 있고요. 뭐 그다음에 미국은 4.75%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125BP의 이제 기준 금리 격차가 이제 발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벽차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을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워낙 절하 압력이 다시 심화되고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안전자산이 달러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지금 현재 달러채 그러니까 달러 미국 10년물 국채가 3.3%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준 금리보다 상당히 좀 낮게 유지가 돼서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적으로 낮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증권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유출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채권 부분에서는 유출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은 총재가 과거 발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의 통화 정책이 미국 연준에 독립적이지는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기준 금리들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5.2%가량이 이번에 나오면서 3개월 만에 상승 반전을 했는데 지금도 뒤쪽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가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5.2%가 나왔어요. 이번에 올라간 거는 많은 신문기사들이 나왔듯이 가장 큰 게 체감적으로도 많이 대부분 아시죠. 고지서 받아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니까. 대표님도 많이 지금 충격적인 고지서를 받으신 상황인가요? 그렇죠. 많이. 전달에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도 집이 조그마한 데도 많이 올랐는데 큰 집을 쓰시는 분들은 어떨까라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올랐고 난방, 가스, 전기료가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던 물가가 다시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공공요금이 지난 전년도보다 28% 상승할 만큼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크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원 물가 상승률도 5.0%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이후에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할 만큼 쉽게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월 달에 물가 상승률도 5%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12월 달 난방비가 1월 달에 나왔고 1월 달은 더 추웠기 때문에 2월 달에 난방비가 나올 때 아마 더 충격이 클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관련된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버스나 지하철 관련된 요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하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환율 문제, 한미 금리 격차, 물가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인상폭을 과연 25BP에서 멈출 것인지 아닌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해외의 경제 동향이나 아니면 강종 경제 지표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임순재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일정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추이를 꼭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는 각종 지표들이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 증시가 좋다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월달 이후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월달 이후에 거의 7조 가까운 금액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통화 긴축이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보다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지금 기술주들이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신흥국 시장으로도 자금 유입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이 국내에도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2차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업종 중심으로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했듯이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1월 달 소비자 지표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2월 14일을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1월에도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1월 달에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만약 휘발유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은 하락하는 폭이 더디거나 아니면 약간은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2월 14일 이전까지는 비교적 국내 증시에는 나쁜 영향은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국내 증시 전망 자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은 FOMC 결과에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아직 남아있다, 2월 14일 미국 CPI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함께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간반 미증시 상황, 글로벌 이슈 상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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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소익 작전 타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자세하게 짜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내 이슈, 제가 반종민 소장님 피부를 좀 칭찬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 요즘에 제가 피부를 말씀드린 이유는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종종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외출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해제가 적용된 첫 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매출이 급증했다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홈쇼핑에서는 뷰티 특집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뒤쪽에 화면 보시면 백화점 3사의 색조 화장품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님도 립글로즈 자주 바르시나요? 저는 그 립글로즈를 그렇게 자주 바르지는 않는데, 사실상 이제는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하지만 화장품에 대해서 대부분이 메이크업, 화장하기 전에 메이크업 베이스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없으면 BB크림, 또 그게 없으면 선크림까지 발라서 기초화장을 먼저 하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아마도 색조 화장품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흐름을 봤을 때도 립글로즈가 이제 80% 이상 상승을 했지만, 블러셔 역시 7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세계 인터내셜에서도 이제 발표를 한 게 럭셔리 메이크업 브랜드 아워글래스 매출이 30일 전후,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이슈가 난 직후에 5일간의 매출을 봤을 때는 149%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고기능 스킨케어 브랜드 역시 매출이 약 7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의 경우에는 약 600%까지 이제 폭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굉장히 이슈가 굉장히 크게 주목이 됐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뭐 홈쇼핑 GS샵의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하는 등 실내 마스크에 대한 해제에 관련된 효과를 굉장히 크게 나타내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국내 뷰티 시장이 먼저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겨울이 다 끝나가는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3월이 되면 제일 중요한 시즌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벚꽃 개화 시즌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벚꽃을 볼 때는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이제 떨어질 때, 그때를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는데, 물론 이제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황을 봤을 때도 그 시기가 이제 오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와는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를 게, 그래도 이제 마스크를 해제를 하면서도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좀 여유롭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찍어도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화장품 및 패션에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상황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사실 업황의 형태를 좀 더 살펴보자면 최근에 이제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도 이제 뷰티 상품군 매출이 35% 증가를 한 거면은 백화점의 유통구조에서 35%면 굉장히 큰 매출구조인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이커머스 기업의 경우, 그러니까 11번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크게 발전을 했죠. 크게 이제 매출이 상승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온라인 커머스, 이커머스의 경우에는 대다수 소비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유통구질에 대한 마진이 일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각종 세일을 통해서 크게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상 화장품의 마진구조는 벤더,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을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통상 마진구조는 20에서 30% 이상 고마진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실 수 있는데, 뭐 굉장히 뭐 기능성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한다더라도 화장품, 그 마진구조를 땄을 때 가장 비싼 화장품은 바로 기초화장품입니다. 아, 맞아요. 비쌉니다. 기초화장품이 마진이 가장 안 남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기초화장품이 굉장히 비싸다는 팁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 등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브랜드 네이밍과 또한 이제 그 유통에 따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특색에 대한 기능성 재료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정가 판매가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제 어느 모 브랜드는 세트의 경우 이제 정가로 60만 원까지 하지만은 실제 이제 추석이나 뭐 세일을 할 때 10만 원까지 이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 즉 그렇게 이제 할인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화장품의 마진구조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뷰티 쪽은 기기가 아닌 이상 마진율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좀 인식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만은 올해 코로나 이전의 매출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매출 시점까지는 좀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들은 중국 쪽의 화장품 판매량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기존에 코로나 전에 중국의 화장품 판매량이 굉장히 컸고요. 대다수의 이제 국내 브랜드가 중국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늘려놨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올리브영 자료 아까 이제 나왔었는데 그 올리브영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매출에 크게 상승한 이유는 뭐 화장품이 잘 팔려서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로드샵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이제 대표이사에 따르면은 오히려 로드샵을 늘려라 했기 때문에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서 이렇게 매출이 크게 발생된 거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대표이사는 지금 현재 CJ E&M으로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경영 철학이나 뷰티나 이제 엔터 쪽에 굉장히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CJ E&M도 매출이 주가 상승이 크게 올랐거든요. 그만큼 경영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실적을 크게 올리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지금의 대표이사는 화장품 MD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MD 출신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올리브영에서 뭐 성과금이 많이 나왔다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역시나 화장품 MD 쪽에 마진 구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좀 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 해제로부터 통해서 국내의 뷰티주는 좀 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저도 뭐 실내 마스크 해제된 이후에 딱히 마스크를 습관처럼 쓰고 다니기는 합니다만 올리브영은 조금 더 자주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백화점이나 뭐 이런 로드샵 화장품 가게를 들어가 봐도 전과는 좀 다르게 활기가 많이 느껴지고 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색조 화장품의 그런 품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활기가 도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좀 실적일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을 당장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일단은 직전까지의 상황이 많은 타격을 이미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때 입었던 타격이 어느 정도의 충격을 주고 실적을 회복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까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국내 중국 브랜드의 대다수는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뷰티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코로나에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히려 그 중국 쪽의 뷰티 쪽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고요. 그 상황에서 또 중국의 애국심을 통해서 자국에 대한 화장품을 좀 많이 판매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중국 매출이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다수가 이제 뷰티 기업들을 보자면은 뭐 아모레 퍼시픽부터 해서 LG 생활 건강이 있고 뭐 한국 코로나 등이 있지만은 사실상 중국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상황 때는 코로나 상황 때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막고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통상 이 흐름을 가져가기에는 좀 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 지금 여기 하나 보면은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은 좀 더 이 제이준 코스메틱을 보지 않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네. AVC의 쉑이나 이제 2차 환불 이쪽은 이제 뭐 단기성인 그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로 했을 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린다면. 지금 LG 생활 건강이 가장 첫 번째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두 번째가 아모레 퍼시픽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에이블 CNC는 이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3.25% 숫자까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일단 제이준 코스메틱은 지금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아모레 퍼시픽 그러니까 국내 1, 2위 유통사를 봐야 되는데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뭐 20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시점 때 약 7천억 원 정도 대략 감소를 한 느낌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이 1200억 원 정도 감소를 한 느낌을 보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 아모레 퍼시픽의 매출 구조는 뷰티가 이제 88%고 생활용품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이제 뭐 뷰티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포함된 기업이다 보일 수 있겠고 반면에 LG 생활 건강은 뭐 매출액이 약 한 7천억, 9천억 원 정도 감소를 한 것 같고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원, 5천억 원 정도 감소를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좀 크게 좋지 않은 흐름은 맞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LG 생활 건강에는 좀 매출 구조가 다릅니다. 물론 이제 뷰티 쪽에 이제 40%가 되어 있고 생활용품이 31%, 음료가 25%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섹터마다 좀 다르게 균등되어 있는 게 LG 생활 건강이다라고 좀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관련된 이슈로 해서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LG 생활 건강에 다 품목이 있는 부분들보다는 아모레 퍼시픽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1, 2회의 업체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도 역시나 1분을 회복을 하겠지만은 크게 상승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겠고요. 사실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는 사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매출점이나 재무적으로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한 타격은 대형주보다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실적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나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이슈 시 단기 테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 쪽으로 좀 보기가 어렵다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다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타격이 좀 크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간 타격이 대형주보다는 크지 않았던 중소형주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런 기대감을 안고 1분기 실적은 어떤가요? 좀 기대해 볼만 할까요? 1분은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아우렛퍼시피와 애재생활건강은 1분은 회복이 되겠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무조건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두 기업의 경우에도 해외 쪽으로 다양한 유통경로를 펼치고 있거든요. 즉 탈중국화를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는다 한다면 굉장히 재무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지금 이 두 기업 모두 탈중국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그래도 좋아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고요. 사실 2분기 실적부터 노려야 되는데 이게 조건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내 마스크 해제를 통한 국내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비자 해제와 관련된 이슈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됐지만 그렇다 한더라도 현 정부에서도 지금 그래도 2월 정도는 좀 이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비자에 따른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더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뷰티 시장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매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국 매출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해외 시장 확대를 꾸준히 계획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한다면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사실상 2분기 실적을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종목들 일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탈중국화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한국 홀마도 좋고요. 한국 홀마도 좋고 저는 이제 오히려 LG 생활 건강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사실 이 LG 생활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는데 이게 사실 실적이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때는 역발상을 통해서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지역의, 북미 지역의 매출이 2019년 2765억 원에서 22년 기준으로 5000억 원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즉 계속 이제 북미 쪽의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고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두 트랙으로 오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왜 지금 여기를 역발상으로 투자를 해야 하냐면 2021년 7월 2주가가 178만 원대였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3분의 1 찍고 이제 다시 온 건데 작년에 50만 원 아래로 이탈을 했다 지금 올라온 상황이면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좀 저가 매수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 기업의 경우에는 특징이 좀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뷰티가 한 40% 분량 부분이 되는데 뷰티만 볼 것이 아니라 생필품 관련된 뭐 트리오나 치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생필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도 톡톡히 좀 해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뷰티와 경기 방어주가 동시에 묶여있는 종목이 LG 생활 건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게 너무 기다리기가 어렵다 한다면 중소형주 위주의 리오프닝 테마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이슈를 접할 수 있는 종목들은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한국 제조 등을 통해 해서 보시면 좋다. 다만 비중은 좀 적게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LG 생활 건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너무나 높은 상황에서 뷰티뿐만이 아니라 생필품과 엮여서 경기 방어조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좀 패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겪어내야 했다면 패션주는 또 그렇진 않았어요. 특히나 뭐 FNF 패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 매출만 2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주와 패션주의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린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실 이제 그 별거 중국 매출이에요. 화장품은 중국 매출이고 그러면 패션도 중국 매출이 있지 않냐. 근데 왜 올라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FNF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 기업이 그냥 누가 봐도 외부 쪽으로 봤을 때는 한국 기업으로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느낌상.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프로야구 기반의 글로벌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의류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MLB가 있습니다. MLB 그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그리고 스프라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MLB가 지난해 해외 시장 판매액이 1조 원을 돌파했고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나타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생각인데 이게 국내 이름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다라고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미국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프리미엄을 좀 갖추지 않았을까. 옷을 샀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쪽의 매출이 좀 크게 발생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솔직히 화성 엔터나 회성 엔터 그리고 화성 인더 그리고 힐러 홀딩스 빼고는 FNF만큼 크게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게 패션주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또한 리오프닝을 통해서 패션주가 오르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좀 뷰티랑 다른 게 뷰티는 이제 마진율이 높지만은 의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패션과 관련된 마진율이 이제 브랜드 붙이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반품이라는 게 굉장히 좀 자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 구조가 크게 영업이익 구조가 크게 이제 전반적으로 크게 받지 못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뷰티가 오히려 좀 센세이션할 수 있고 패션은 그래도 좀 약간 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사실상 패션주의 향후 전망까지도 짚어주신 셈인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뷰티주는 주목을 계속해서 해볼 만하지만 패션주는 코로나 상황과는 다르게 조금은 전망이 그렇게 화장품주만큼 기대는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좀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데 제가 지금 솔직히 이제 FN 홀딩스를 봤으면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패션주가 매력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뭐 실내 마스크를 통해서 단기간에 소폭 상승은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매력도가 지금 현재는 그게 크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패션과 뷰티가 결합된 유통주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참고해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국내외 직수입을 통해서 우량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패션과 화장품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패션 이외에도 이 기업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메틱 분야에 굉장히 크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해제로 인한 매출의 증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이제 화장품 향수 등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글로벌 시장을 지금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장품과 패션 쪽까지 심도 깊게 반종민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화장품주 중에서는 오직 화장품 쪽만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폐품까지 하면서 경기 방어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패션 쪽을 본다라고 한다면 패션 쪽은 화장품주에 비해서 현재 매력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션뿐만이 아니라 코스메틱 쪽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